이리와 그만 그만 이리와 화해해 화해해 뽀뽀 뽀뽀 좀 더 앉아 옳지 뽀뽀 소리 아냐아냐 아빠한테 하지 말고 너네 소리 자 앉읍시다 앉아 짱구도 앉아 옳지 옳지 이렇게 옳지 옳지 마이콜 다운 아빠가 담아먹을까? 아빠가 담아먹을까? 아빠가 담아먹을까? 맛있지? 아빠가 담아먹을까? 아빠가 담아먹을까? 아빠가 담아먹을까? 아빠가 담아먹을까? 우리 개방구 새로운 거 한번 합시다 올라올라올라 그니까 재밌지? 재밌지? 아빠가 담아먹을까? 5분 더 맘들 저녁인가? 사 거야 지금 정국 oportun 1 2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